오른무어 진짜 운동 기구 갖고 왔네, 조박 저..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해서 무슨 운동이죠? 어깨 운동이죠 아운? 몇 개씩 몇 세트예요? 몰라요, 힘들 때까지예요 진짜 힘들 거야 너 오늘 먹으려면 진짜 오늘 밤새도록 해야겠다 뭘 골치골치야? 4개 정도 한 거 같은데? 10년 시간 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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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어차피 난 게임이나 할래요 오랜만에? 무슨 애킹하는 게임? 그거 하자 저한테 게임이나 배워요 라이어 합시다 간다 잡을 수 있어요? 어 뭐야? 잠시만 여기 나왔어 이길스 레츠고 뭔 노래야? 아까 우리 밥 먹을 때도 나왔던 노랜데 이거 왜 자꾸 나오지? 무섭게? 작가님이 틀어주셔 네이클로버 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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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운해 가져다준 나는 수줍은 얼굴의 미소 한 줄기에 따스한 태세아 아, 더웠다 아무래도 저 노래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저 노래 제목은 뭐야? 네이클로버 확실해? 네이클로버로 찾아라 뭐가 있어, 노래? 몰라, 자꾸 틀어주니까 가사에 오는 건가? 네이클로버 가사에 뭐가 있는 건가? 네이클로버 맞다, 우리 여기 온 게 그거 뭐야, 그 공룡알 타 들어온 거잖아 그럼 그거 찾는 힌트 주는 거 아니야? 그냥 게임에서 이기만 주는 거야 작은 산골짜기 사이로 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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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사 다 아는 사람 대충 알아요, 저도 맑은 무르르 맑은 무르 맑은 무르 그게 그 새우인 새우 이거 왜 이렇게 좀 쉬어야겠어 우리 얼마 못 자 어 응